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가중요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3월이 끝이 나네요 이번 주의 끝으로 1분기가 끝이 나고 3월도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4월이 그리고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1분기를 마무리하고 2분기에는 또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질지 가중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눌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 준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1분기와 관련된 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판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뭐니뭐니 해도 지금 반도체의 대용주들이 반도체 대용주들이 시장을 지금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에도 코스피에서 7,800억이나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상당한 금액이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신고가를 또 병신을 했죠 700만 주가 그러니까 목요일에 한 500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40%나 더 많은 800만 주 가깝게 들어왔습니다 500만 주에서 800만 주니까 훨씬 더 비율로서 높게 많이 들어왔네요 장중 고점 가격 2%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 1분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원래는 뭐죠? 핵심은 HBM이죠 HBM의 캐치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치업은 따라간다라는 거죠 HBM에서 캐치업을 하면서 따라가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D램으로 시작된 랜드까지 한 레거시 사이클이 지금 반동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주간 찐시한 방송에서 계속 가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SK하이닉스만의 강세의 흐름이 2월 중순까지의 분위기였다면 3월 중순부터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좀 이어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죠? 3월 20일이죠 3월 20일 날 장대양봉 이후에 삼성전자의 강세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생각보다 스타트는 좀 늦었지만 이 흐름이 넘어오는 게 언제부터다? 3월 20일부터 SK하이닉스 독주에서 삼성전자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20일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작은 테마로서는 수율 관리, 수율 품질, 수율과 품질 관리 그래서 양품, 양산을 잘 해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100개를 HBM을 생산하면 60개에서 65개 정도에 쓸만한 양품의 HBM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율이 60에서 65% 정도가 되고 그 후발주자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수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지가 중요한데 누구나 다 HBM은 다 하는데 여기서 누가 돈을 버는지가 중요하고 이 수율 관리와 연결됐던 테마가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테크윙이다 테크윙 큐브, 프로브 관련된 테크윙 원래 텐스트 핸들러 관련된 기업이죠 그 다음에 더 작은 종목으로는 QRT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3월 22일까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까지 가하게 시세를 냈던 반도체 쪽에서의 또 하나의 theme이었죠 theme 테크윙 한번 보죠 테크윙 금요일 기준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금요일까지도 지금 보시면 금요일 음봉이 잠깐 나왔지만 도도한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10% 상승하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5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 적이 없이 종가 기준으로 계속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2월 13일부터 제가 수율 관리,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1분기에 또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SK하이닉스의 독주 플러스 수율 관리 테마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 드디어 삼성전자가 3월 20일부터 HBM이 캐치업되는 그러한 젠수랑 코멘트도 나오고 레거시 쪽에 랜드 쪽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계속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자신감을 또 피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실적까지도 같이 메모리 관련해서 레거시 반등과 함께 실적을 올려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를 단독 벤더로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벤더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이 흐름은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3월 20일에는 또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3월 20일에는 3월 20일에는 FMC 회의가 그 즈음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FMC 회의가 끝나고 연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이야기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는데 원래의 스탠스인 3회를 할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뭐가 됐죠? 위험자산 선호현사 달러는 강세를 지금 소폭 N화 대비해서 강세, 유로화 대비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달러는 이때부터 위험자산의 선호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것은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가면요 네 요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전망치가 이제 원래는 컨센서스는 한 4조 정도였다가 4조에서 4조 5천억 그리고 5조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컨센서스 데이터가 5조를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자 지금 3월달 중순 이후부터 증권사별로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전망치가 다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번 보시죠 3월 14일 날 김선우 연구원이 메르치에 5조 5천억을 부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3월 20일 이때부터 주가도 올라가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을 5조 이상으로 다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3월 28일 날 KB증권에서 5조 7천억까지 질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조 정도만 만약에 나와준다면 아주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지금 4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삼성전자의 역습이다 역습의 이유 중에 하나가 HBM 나도 한다 라는 것도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거시의 반등이 있다 보니 레거시의 움직임과 함께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주주들 부품주들 같이 지금 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HBM 쪽에 연동되기보다는 레거시 소부장과 연동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레거시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터너라운드를 하니까 레거시 소부장들의 반도체 관행주들도 같이 지금 움직임을 끌고 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이들을 언제 파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와 흐름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의 고점 즈음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한번쯤 팔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고점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4월 5일 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컨센서스가 제가 뭐라고 말했죠 연간 컨센서스가 실적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아직까지 뭔가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염두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들도 같이 지금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목표주가 뭐 10만원짜리 영상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목표를 거기에 잡아놓고 밴드를 한번 보면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PBR 밴드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가 1.1배 여기가 1.4배 여기가 1.7배 여기가 2.1배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작년 연초에 여기 1배 정도 수준에 있었고요 지금 1.4배 정도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이번에 사이클은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구간 여기가 어디죠 1.7배와 2.1배 정도 사이입니다 근데 아직도 1.4배 초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남아있지 않나 차트는 단기적으로 3월 20일부터 차트는 조금 서있는 모습이고 좀 아쉽지만 차트 모양을 보고 팔고 있는 개인 투자 분들이 지금 계시죠 그쵸? 자 이 흐름이 우리 8.15 가족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꺼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면 지난 3월 20일과 3월 21일 사이에 개인 투자 분들이 무려 3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쵸? 3조 원을 팔고 난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그때부터 개인 투자 분들이 얼마를 팔았냐 삼성전자를 4조 6,635억을 팔았네요 3월 20일부터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4조 6,625 4조 6,000억을 팔았는데 만약에 3월 29일 금요일 분까지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5조 원 팔았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하나 잠깐만요 지금 7개 8일 동안 8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 분들이 5조 원을 팔았다 그리고 그 물량을 누구한테 넘겼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다 순매수잖아요 지금 그쵸? 외국인들이 3조 3천억을 샀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합계 5조 정도를 샀죠 결국에는 개인 투자 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8만 원 정도 올라오니까 파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모습은 지난 금요일도 이어졌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개인 투자 분들이 지금 빨간색 추세가 꺾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유지되는 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분간은 간다 간다라고 그렇게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 분들이 매집하고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잘 안 가는데요 개인 투자 분들이 팔고 외국인들한테 그 물량이 넘어가면 삼성전자는 주가는 간다 라는 스토리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앞으로 삼성전자 1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라는 거에 대한 이번 주에 나타났던 주가 분위기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오케이 가고 레거시까지 같이 소부장들도 같이 끌고 가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만약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열심히 팔고 있는 개인 투자 분들이 그 돈을 5조 원을 어디론가 지금 보내고 있을 텐데 그렇게 개인 투자 분들이 관심을 가진 만한 그러한 또 테마는 어디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AI가 반도체도 이끌고 있는데 그죠 AI가 결국에는 저는 에너지 관련된 투자들을 촉발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자 에너지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공부했던 여기 변압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가 한번 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그 다음에 뭐 있나요 뭐 그런 종목들 다 다 그들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죠 AI라는 이 거대한 산업이 이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미국의 전기 소모량 전망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여기가 얼마죠 2.4% 2.4% 정도 될 거야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향후 전력 소모량이 10년 동안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2.4%로 1년 전에는 얼마였냐면 여기가 1.4입니다 1.4 1.4에서 2.4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 소모가 상향 전력 소모량이 상향 조정이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I인 거죠 이것도 뭐 AI의 데이터 센터가 3일에 하나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의 증가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기차와 같은 이런 모빌리티의 발전 그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난방 수단에 대해서 전기를 활용해서 난방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칩스법이라는 거 있죠 칩스법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반도체를 제조를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지어지고 그 수많은 반도체 공장에서 뭐가 전기와 물 그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로 한번 가서 보면 오른쪽 그래프로 넘겨서 보면 여기가 에너지가 어디에서 그래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에너지 소스 주요 에너지 소스가 그러면 어디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나 라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제일 아래쪽이 뭐냐면 콜은 뭐죠 석탄입니다 자 석탄은 지금 비중이 이렇게 그죠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 줄어드는 것을 많이 매운 쪽이 바로 이 영역이죠 여기가 뭐죠 내추럴 가스 쪽입니다 내추럴 가스 이게 뭐죠 천년 가스 쪽이죠 그리고 위에가 뭐죠 뉴클리어 입니다 아 뉴클리어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폭이 이만큼이나 증가하는데요 원자력이죠 원전 원자력 그 다음 그 위에가 뭐예요 그 위에가 뉴 리뉴어블 이게 바로 신재생이죠 신재생 신재생도 이만큼 폭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음 전력에 대한 소모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아 요런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제가 보는 쪽이 있는데요 어디예요 저는 신재생은 그렇게 투자의 우선순위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후순위로 저는 밀어놓고 있고 오히려 이 아래쪽에 있는 석탄을 저는 관심 있게 요즘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린 적 있죠 석탄 왜? 이런 것들을 천년가스 발전소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요 계획 세우고 떠떠떠떠떠 하는 데 있어서 최소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10년 정도의 스토리를 잡고 이걸 가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도 2030년 늦으면 2020 2030 년 중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리뉴어블 좋긴 좋은데요 태양광과 풍력 좋은데 이거 간헐성이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이것만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데이터 센터를 빨리 3일에 하나꼴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주려면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석탄발전소입니다 석탄발전소 그런데 석탄은 뭐죠? 이게 탄소 화석연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탄소를 만들기 되죠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지금 당장 AI센터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탄소 약간 나오더라도 이거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석탄과 관련된 발전소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스터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도 어쨌든 간다라면 원자력도 간다라고 하고 간다라면 결국에는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방안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발전소를 많이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송전선로 관련된 부분들 송배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혜로서 계속 부각이 될 거다 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데이터 센터를 어쨌든 3일에 하나꼴로 지금 만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면 어떤 밸류 체인으로 그러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밸류 체인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를 막 지금 3일에 한계꼴로 막 지었어요 그죠 여기 제가 자료를 넣어둔 게 있는데 이거 기사를 한번 보면 잠깐만요 페이지가 아니었나 여기 있네요 앞쪽에 제가 넣어놨네요 자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AI로 인해서 전기와 변압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언제였냐면 3월 초였습니다 여러분들 장시작전 방송에서 머스크가 AI로 인해서 전기와 변압기가 부족한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던 시대가 3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떤 표를 보여드렸냐면 이 표를 보여드렸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실적과 4분기 실적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일 쌌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재룡전기라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현대 일렉트릭이 차트상으로 좀 부담스럽다면 아직까지 연하산 10배 안되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없지만 차트가 너무 서있으니까 부담스럽다면 재룡전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설 때문에 눌려있는 효성중공업도 괜찮고 아니면 가장 못난 아니 이 중에서 주가가 최근에 가장 못났던 LS 일렉트리 이게 초전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엮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었죠 이런 것들 아니면 전선 쪽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일진전기 이렇게 제가 대안을 3월 초에 AI로 인해서 전기화 변화기가 부족하다면 다시 이들 쪽을 봐야 된다 대신에 HD 현대 일렉트리 무너지면 안 된다 대장주가 무너지지 않고 시세가 살아있다면 이들 쪽으로 분위기가 확산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장시작전 방송과 주간지 시향을 통해서 계속 해드렸는데 그때 재룡전기의 주가는 여기 3만원 정도에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이게 상한가 가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최근에 시장은 제가 무슨 장이다 강세장이다 라는 표현을 쓰드리고 있고 그래서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충분히 트래킹해서 먹을 게 있다 여기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재룡전기가 그렇죠? 3월 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까지 재룡전기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종가는 장중에 막 흔들림이 있었는데 재룡전기가 금요일날 어쨌든 이 자리 위치에서 제가 우리가 수출 데이터와 함께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3만원 미만에서 거의 5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재룡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전력 관련된 전력 소모과 관련된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룡전기 재룡전기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LS 일렉트릭 보세요 여기가 200일선인데 이제 막 여기를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부담 없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죠 10만원까지 네 한 30% 정도 LS 일렉트릭까지도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시가총액을 가지고 밸런션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을 때 오 그때보다 이 오른쪽에 숫자들이 많이 바뀐 거 느껴지십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 다 10배 미만이었고 5배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진전기는 16배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주가가 6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3월 초부터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다 10배 이상 올라왔고요 재룡전기도 이제 6배 위로 올라왔네요 금요일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더 올랐겠네요 그죠? 그래서 밸류이션이 이만큼 다 올라오고 있는데 자 전력 인프라에서 확장을 해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지금 여전히 문제는 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 더욱더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K인프라 관련된 산업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더욱더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정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최근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업황 다운 사이클로 인해서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전력 필요성은 많은데 그렇죠? 쇼티지인 거죠 쇼티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마존의 부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전 세계적으로 사흘에 하나씩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8천여개의 데이터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앞으로 획기적으로 더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향이 획기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공급 부족은 만만치 않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한 스토리가 이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전력기기업체들한테 수혜가 기회가 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있는 상태니 또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을 보니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막 지워지는데 있어서 만약에 전력이 전기가 샷다운이 정전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예요 그건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파급력이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에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GNC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죠 만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4분기 실적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88% 성장 영업이익은 124% 성장 뭔가 업황이 턴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 되네요 4분기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연환산하니까 PER이 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자 4배에서 지금 6배까지 올라온 기업이 최근에 누구였죠? 재룡전기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내에서 비상발전기를 만드는 GNC 에너지의 연환산 영업이익은 4배다 라는 거고 요즘 우리 밸류업이 유행이었고 PPS가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유행이었는데 그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긴 한데 이따가 제가 데이터 센터 이거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GNC 에너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GNC 에너지의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바로 발전기예요 여기 보시면 주요 용도가 건물의 비상용 발전기라고 되어 있죠 발전소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 발전소가 지금 앞으로 많이 증가해야 된다는 말씀 들었죠 그러면 거기에도 당연히 이런 비상용 발전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선박이 지금 많이 건조가 되고 있는데 선박용으로도 비상발전기가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IDC용 이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대용량 발전기와 가스 터빈 발전기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GNC 에너지라고 마크가 붙어져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매출 비중이 별로 안 되는 것들은 바이오가스 발전기네요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냉난방 공조기기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의 핵심은 발전기다 부문별 매출액 비중에서 발전기가 핵심이고 발전기가 앞으로 오팡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기업의 바람의 방향을 자지우지 하겠죠 자 GNC 에너지의 최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분기별 동향인데 이번 4분기가 최대치 매출액과 영업이익 최대치를 뚫어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그 이유는 수주장구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GNC 에너지의 PBR 밴드 차트를 보니까요 여기가 0.7배고 여기가 0.9고 여기가 PBR 1배입니다 그러면 BPS가 적어도 BPS가 7천원 중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BPS 정도까지 1배 정도까지는 좀 이번 사이클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뭐 오팡이 좋다니까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10% 정도 낸다면 ROE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가깝게 이렇게 나온다면 PBR 1배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천원대에 PBR 1배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까 IDC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GNC 에너지의 사업 보고서에 있었잖아요 이 IDC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죠 누구죠? KINX와 가이비아입니다 KINX와 가이비아 이런 두 개의 기업이 바로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여기도 앞으로 KNX가 증설해 놓은 부분들에 있어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뭔가 통신 장비들이 이렇게 많이 빼곡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장비의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누구죠? 서진 시스템입니다 제가 통신 장비 이야기 나왔을 때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 하나만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죠 자람 테크놀로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람 테크놀로지보다 서진 시스템이 숫자가 확실히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도 아직 7배밖에 안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베트남에 증설하고 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 시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도 4분기 실적 호전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와 관련된 케이스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 기업은 뭐가 있죠? 아까 ESS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력 소모 관련해서 ESS 쪽으로도 서진 시스템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PBR 밴드 차트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정거점을 지금 뚫으러 가는데요 PBR 밴드가 가장 하단부에 아직까지 위치하고 있네요 업황이 지금 좋아지는 업사이클 쪽으로 들어갔는데 적어도 여기 한 단계 더 위로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SSD 이야기 요거까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약간 조금 더 가더라도 SSD 이야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SD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는 HDD 요거 자료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SSD가 있는데 이거 둘 다 저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제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전력 소모 이거를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전력 에너지에 낮은 에너지 소비량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SSD입니다 낮은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장점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안 들어갔던 이유는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기 때문인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 특히나 AI 관련된 좀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는 주로 HDD가 아니라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을 또 시장에서는 하게 된다 거기에 SSD 관련된 모듈을 하는 기업이 한양 디지텍이고요 SSD용 콘덴서를 만드는 기업이 삼화전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와 관련된 기업의 기사를 제가 이렇게 미리 열어뒀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이뉴스에서 나온 기사 하나 보시죠 전력 소비 20%가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상단점을 비교해 드렸죠 HDD 대신에 SSD를 써야 된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SD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 라는 거고 거기에서 삼화전기가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 삼성전자와 데이터 센터 서버용 SSD에 최적화된 부분들을 개발하고 본격 양상 공급한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삼화전기가 그 기대감으로 이게 뭐 숫자가 지금 나오든지 안 나오는지 그게 아니라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 일한 부분들에 대한 전력 소모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성에 부각이 되니까 어? 그러면 SSD가 많이 들어가고 SSD에 특화된 콘덴서를 개발하는 삼성 삼화전기가 수혜를 볼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까지 연결이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주에 삼화전기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SSD에 힘주는 삼성과 하이닉스 낸드의 범 기대 커진다 이 기사는 3월 2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결국에는 낸드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레거시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SSD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SSD 모듈 한양 디지텍 SSD용 콘덴서 삼화전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용 기판 MLB 기판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의 최근에 1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1년 동안의 수익률은 이렇게 움직였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각이 되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삼성전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 시장에서 전력과 관련된 우리가 변압기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데이터센터에서 많이 지어질 때 데이터센터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번쯤 공부를 해둬야 앞으로 또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뒤에서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조금 더 살을 버티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분기에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편승을 못하신 분들은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들도 계실 텐데요 2분기는 가족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날 또 키맨의 일발장전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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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